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여기 하루종일 기운 없이 누워만 있는 개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우울함에 빠진 녀석 대체 녀석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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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갑자기 놀랐지 처음 본 제작진의 방문에 살짝 긴장한 듯한 녀석 그런데 이 녀석 생김새가 조금 독특해 보이는데요 신기하게 생겼네요 얘는 버니 두들이라 그래가지고 믹스견인데 버니즈 마운틴 독이랑 푸들이랑 같이 이렇게 믹스된 강아지예요 안녕 난 버니 두들 베이글이라고 해 나는 복술복술 새까만 털을 가지고 있고 털에 가려져서 눈이 잘 안 보이는 단점도 있어 아 그리고 나는 버니 두들이라는 견종인데 니들 많이 낯설지 버니 두들 버니즈 마운틴 독과 푸들이 섞인 견종이야 매우 활동적이라고 알려져 있지 특히 사람들과 엄청 친화적이라서 내 자랑은 아니지만 인기가 좀 많아 이 정도는 내 소개를 마칠게 사람들과 친화적이라는 버니 두들 사람들과 친화적이라는 버니 두들 그럼 제작진하고도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제작진이 간식으로 다가가자 반응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뜯어가지고 주셔도 돼요 베이글 이리와 제작진이 간식을 들자 이리와 어머 베이글과 친해지기 어렵지 않죠? 안 나와 세상에 귀여워도 너무 귀여운 녀석 갑자기 등은 왜 보이는 거죠? 엉덩이 이렇게 두들겨주세요 엉덩이 이렇게 두들겨주세요 예? 이렇게요? 반응 있네요 궁디팡팡을 너무 좋아한다는 녀석 한 번 해주면 끝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궁디팡팡 지옥에 빠진 우리 제작진 그래 이 느낌이야 조금만 더 해볼래? 설마 궁디팡팡을 좋아하는 개 베이글의 문제일 리는 없고 베이글에 관한 진짜 고민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바닥에 축 늘어져 버린 녀석 베이글 너 설마 졸린 거니? 야 지금 자면 안 돼 버니 두들은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이라는데 축 늘어져 있는 이 녀석 한 번 눕더니 그 상태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베이글 분명 자는 건 아닌데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어 누워있고 밖에서 소리 나거나 그러면 그때 형광으로 뛰어나가긴 하는데 일상이에요 누워있는 개 에이 설마 아프지 않고서야 이렇게 종일 누워있는 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좀 오래 누워있는 듯한 녀석 일어날 때가 됐는데 좀처럼 꿈쩍하질 않습니다 몇 시간 후에도 그대로인 베이글 마치 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계속 누워있기도 쉽지 않을 텐데 진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잠시 후 드디어 움직이는 건가요? 벌떡 일어나 보호자를 향해 가는가 싶었는데 뭐죠? 또 누워? 야... 얘 왜 이러죠? 베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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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자니? 자니? 으흠 으흐 불러도 꿈쩍 앉는 베이글 보호자님도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오늘도 베이글 씨는 누워있다. 꿈쩍 않고 계속 누워있다. 왜 이러는 걸까? 너무 궁금하다. 베이글이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좀 걱정을 했었어요. 누워있는 베이글을 보면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우울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어요. 힘없이 멍하니 축 늘어진 채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우울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검진하러 한 번 갔다 왔거든요. 몇 달 전에. 갔다 왔을 때는 뭐 아무 이상 없고. 네. 전체적으로 다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가자. 누워있기만 한다더니 베이글이 밖으로 나왔네요. 이야 처음으로 본 활기찬 모습. 보기 좋은데요. 혹시 평소 산책을 너무 안 해주셔서 집에서 그렇게 무기력했던 거 아닌가요? 네. 산책은 얼마나 시켜주세요? 산책은 한 번 나올 때마다 한 시간 정도 시켜주고 하루에 두 번은 꼭 하려고 해요. 베이글이 아무래도 집에 있을 때 애가 무기력하고 좀 우울해 보이니까 이렇게 좀 밖에 나오면 에너지도 좀 없고 좀 애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나오면 조금 오래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루에 두 번, 한 시간씩. 무슨 일이 있어도 산책을 빠뜨리지 않고 해준다는 보호자. 게다가 파이팅 넘치는 녀석. 속도 맞추느라 온 힘을 다해 보호자도 달려보는데요. 집에서 누워만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보호자님 이렇게 매일 뛰어준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너무 힘든다. 에이, 힘들다니요. 이 정도는 가뿐하죠. 그렇게 파이팅 넘치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베이글과 보호자. 산책으로 몸도 풀었겠다. 베이글도 기분 좀 나아졌겠죠? 집에 왔어, 집에 왔어. 그런데, 설마, 또? 또다시 누워버리는 베이글. 혹시 산책 후에 피곤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냥 모르겠어요. 집에 오면 그냥 다시 조용한 강아지로 변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보는 녀석. 뭐야, 밖에 뭐가 있는 거야? 왜 그래, 베이글. 그렇게 그 상태로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태껏 밖에 있다 들어왔는데, 설마. 또 나가고 싶은 걸까요? 정말 알 수 없는 행동입니다. 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계속 창밖 가서 그냥 멍 때리면서 밖에 쳐다보고. 진짜 한 시간 동안 막 신나게 나갔다가도 마치 집에 한 10년 동안 집 밖에 못 나가본 애처럼 막 바깥을 막 이렇게 쳐다봐요. 코를 창에다 이렇게 코를 누르면서 바깥을 보거든요. 저거 다 베이글 코남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어? 뭐가 있나요? 아니요. 뭐가 없어요. 그러게요. 창밖엔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베이글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이글을 위해서 사다 놓은 장난감만 한 보따리. 인기 장난감들은 다 있답니다. 콩, 콩, 콩이다. 콩이, 자, 베이글. 하지만. 베이글, 거기가 아니야. 당근. 일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베이글. 베이글 씨, 베이글. 여기 봐봐. 베이글, 콩, 콩.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올라가. 당근. 저거 봐봐. 베이글 봐봐.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보려 하지만 베이글은 시큰둥한데요. 보통 개라면 반응을 좀 할 텐데 거참 이상하네요. 잠깐. 베이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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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글, 인형. 인형. 아우, 그만하세요. 난 이만 누울라니까.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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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쑤. 콩. 콩을 따라 가나요? 간다, 간다. 드디어 보호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가요? 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창밖에 시선 고정. 이러는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두 달 전 이 집에 오면서부터 계속 보이는 문제라는데요. 2년 전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베이글을 시댁에서 키웠고 이후 보호자가 맡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는 일단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했고 산책은 거의 못했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은 일로 조금 바쁘시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좀 허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아무래도 베이글을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게 조금 힘드셨어요. 그래서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놀지 못한 만큼 더 열심히 활동시키고 놀아주려고 애써왔다는 보호자. 하지만 베이글에겐 아직 부족한 건지 마치 우울증에 걸린 개처럼 집에서 내내 축 늘어져 있는 베이글. 괜스레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처음에 베이글을 딱 데리고 온 거는 베이글을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데리고 온 거였는데 이렇게 계속 집에서 누워있고 창밖 바라보고 내가 괜히 데리고 온 건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내가 베이글을 행복하게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았던 적이 있어요. 베이글 우리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아유 그럼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베이글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하루 종일 축 늘어져 누워 있거나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녀석 정말 베이글은 우울증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발 베이글의 마음을 알려줘요. 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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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